헌법 11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헌법 10조부터는 기본권 조항이죠 기본권 조항에서는 제가 헌법 조문을 간략하게 풀어드리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련 기본권을 확인하는 거죠 관련 기본권과 관련된 헌재 판례 헌재 판례를 최대한 많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게 기본강의가 아니고 헌법 조문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공개강의이다 보니까 많은 판례를 다뤄드리지 못하는데 그 많은 판례들은 각자가 보시는 교재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하세요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 보시면 18년 5국 공차에서 헌법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있는데 인종 인종이 없어서 헌법 조문을 이렇게 묻는 게 저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헌법 조문이니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헌법 조문상으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신분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영전 일대의 원칙이죠 이건 이제 뒤에서 한번 더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 규정의 의미는 뒤에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11조 제1항의 의미 헌법 제11조 1항은 아까 이제 보셨고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의 평등의 원칙과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11조 1항의 의미예요 그래서 평등의 원칙이란 법 적용상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 원칙을 말하는데 특히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상의한 것은 불평등하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름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원리다 요것을 뭐라 그래요? 배분적 정의라고 해요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상의한 것은 불평등하게 그 배분적 정의 그 다음에 평등권 평등권이라면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면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하는데 그러면 국가로부터의 방어나 국가에 대한 적극적 요구의 상대적 관계를 문제삼는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차별적으로 자유를 제약할 때는 이에 대한 방어권으로 그렇게 하지마 그 다음에 국가가 차별적으로 급분하 혜택을 제공해서 제한테만 혜택을 주고 이럴 때는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권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평등의 규범적 특성 상대적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보니까 규범적 다른 자유권하고 다른 특성이 있어요 이건 김하열 교수님 교과서에서 가져온 문장인데 평등권은 자유권과는 달리 독자적 보호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자유권들을 막 살펴볼 텐데 앞으로 거기서는 항상 보호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본권의 자유 기본권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계속 살펴볼 텐데 이쪽에서는 평등권은 독자적 보호 영역이 없는 게 가장 특징인 거죠 그래서 평등권은 복수의 비교 대상을 전제해서 상대적 관계를 규율한다 그래서 평등권은 상대적 규율이 정당하지 않을 때 그것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휘 내지 이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투표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평등권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그게 이제 지문으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 11조 1항의 내용과 관련해서 법 앞에의 의미 그래서 법 적용 내지 법 집행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법 적용상의 평등 이때는 입법자를 구속하지 않고 행정사법만 구속하는데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입법자까지도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해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상의 평등까지 그래서 입법자를 구속하는 의미라는 그래서 법 적용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법 내용상의 평등까지 의미한다는 거 그 다음에 평등은 상대적 평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되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 형직적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인간단 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끔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향적 평등이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시킬 때 그 국가 재정상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전국을 한꺼번에는 못 시키더라도 일단 재정이 되는 어떤 시도부터 이렇게 추진해 나갈 때 다른 시도에서 왜 저기는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점진적 개선이 좌절되는 것은 평등가치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국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유명한 내용이죠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고 차별금지사유 아까 보셨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거 예시에 불과하다는 거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인종 그런 것도 사실 다 포함되는 건데 헌법에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출제됐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형 정치적 사회문화는 모든 생활 영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평등원치 위배 심사 기준 평등원치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는 일단 2단계로 가는데 이건 주관식 쓸 때도 항상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차별 취급의 존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당화 사유 존부의 그러니까 2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심사 기준으로 자의금지 원칙하고 비례성 원칙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비례 원칙 심사가 두 단계가 있죠 그래서 비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하고 완화된 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의금지 원칙과 엄격한 비례 원칙 완화된 비례 원칙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자의금지 원칙은 자의금지 원칙에 대한 심사는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이것만 심사하기 때문에 차별이 정의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즉 어떤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어 자의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위헌을 선언 이게 위헌 되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히 반하는 경우 이에 비해서 비례 원칙은 잘 보세요 이건 이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두 가지죠 이때 엄격한 비례 원칙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는 자의금지 원칙이 아니라 엄격한 비례 원칙을 적용해서 판단에 들어가는데 그럼 비례성 심사는 어떻게 해요 차별 금지 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심사하는데 결국엔 이게 과잉금지의 틀과 방법을 기본적으로 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차별 취급의 적합성 차별 취급의 필요성 법의 균형성의 4단계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하고 거의 같은 심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차별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면 입법 형성권은 축소되어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돼야 하며 합리적 이유 유문을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별 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 관계가 성립한지를 기준 이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 다음에 완화된 비례 원칙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까 보셨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때는 그 차별 취급으로 인해서 그 엄격한 비례 원칙으로 들어가는데 이 차별 취급이 헌법에 근거하고 있거나 헌법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유공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를 보호하게 되면 그 사람들 우대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차별 취급이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래서 헌법재판사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헌법 32조 6항을 근거로 이렇게 헌법에서 특히 차별 취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된 비례 원칙을 적용하여 합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유공 32조 6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문 있으신 분은 확인하세요 헌법 32조 6항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헌법 32조 6항에 의해서 그분들을 특별히 우대하도록 그분들을 특별히 차별 취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완화된 비례 원칙을 적용하는데 가족의 경우에는 종례는 가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변경된 판례에서 가족의 경우에는 32조 6항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제는 엄격한 비례 원칙을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요 내용 요게 국가유공자하고 가족을 이렇게 비교해서 국가유공자는 완화된 비례 원칙이고 가족은 엄격한 비례 원칙 요게 요즘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요게 헷갈리 쉬우니까 여기서 한 번에 딱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보기로 했던 영전 일대 원칙 영전이 뭐예요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수요하는 훈장과 포장이 있는데 이러한 훈장과 포장을 아울러 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전 일대 원칙 영전의 세습제나 영전의 특권화를 배제함으로써 특권계층이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데 영전을 받은 자에게 세금 감면이나 처벌면제 등에 특권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훈장이 수반되는 연금이나 유족에 대한 보험까지 금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독립주공자에게 서울의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영전 일대 원칙 이렇게 헌법 11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만일 1 2 2 1 2 2 2 3